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나와라 준석이 네 나와라 준석이 뉴스토마토가 오늘 보도를 했어요 여기서 이준석하고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주 엊그저께 얘기했던 준석이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배치가 돼가지고 골 때립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한번 읽어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죠 변호사님이 다 원래 쳐놓은 게 있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준석이가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이준석 저 거짓말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저거 이상하다 왜 이걸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김영선 의원한테 5월 9일날 명태균 전화번호 물어봤고 전화번호 받았다 말하자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걸 얘기함으로써 자기는 그때부터 알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끔 인식하게끔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김행 장관 김행 장관 후보님 사장님 얘기를 예를 들었죠 김행 우리 사장님이랑 만났지만 어떤 연유로 전화번호도 주고받지 않았고 다음번에 중간에 유치열로 아는 우리 황호회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김행 사장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고생하고 몇 달 물어봤어 그거를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연락하고 안 거예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 자식 또 거짓말 치네 이제 저는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 기사예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장님이 10월 3일날 개천절날 준석이를 만났대요 준석이를 만나가지고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했는데 명씨랑 인연을 비롯해서 4.7 보궐선거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의원은 이렇게 정확하게 당시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 홍보 얘는 없자라니까요 거기 기억나시죠? 오세훈 사진 옆에 걸려있는 데서 게임한 거 기억나죠 김부장님? 그럼요 유명한 짜리죠 게임하고 있었던 거 그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서 홍보전략을 총괄했는데 이 의원은 김종인 전 비상대체위원장 명씨랑 함께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 선거전략을 논의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렸지 앞에 말이랑 그럼요 준석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마치 2021년 5월 9일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전화번호 받은 거 원문 공개한 바 있다 4월달에 복당 관여했다 공개입장 밝힌 바 있다 내가 홍준표 대표 복당에 명씨 말 듣고 한 거라는 거는 뉴스토마토 개 거짓말이다 김종인 위원장 취재할 것도 없다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취재원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그게 뭔 소리야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김종인이 얘기한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뉴스토마토를 뭐라 그래 자 근데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면 저 때 보궐선거가 4월 7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총괄 선거 전략을 짠 뉴미디어 본부장이었어요 근데 김종인하고 저기 명씨는 오세훈 단일화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거나 선거를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영향력이 있었냐 없었냐 결정적이었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함께 뭐 논의를 하거나 만난 적이 있다라는 거는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럼 준석이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세훈 시장의 뉴미디어 본부장 선거 전략 총괄하는데 준석이만 빼고 김종인 오세훈 저기 명씨가 맞나요? 말이 안 되죠 그 이미 4월달 또는 그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시점은 김종인 위원장이 명씨를 처음 만났다고 하는 3월 5일하고 그 선거 단일화를 결정한 3월 말 4월 초 이 사이에 준석이도 어느 시점부터 명씨를 만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10월 3일 날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씨랑 그 앞에 기사 한번 다시 보여줘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 여기요? 자 보시면 서울시장 쪼끔 더 위에 봐봐요 쪼끔 더 위에 여기가 제일 위에요 그래요? 응 그건 또 더 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뒤 지난 3일 날 강남 모처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의원은 거기 뉴미디어 본부장 오세훈 때 맡았잖아요 그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 비대위원장과 씨 등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서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고 말을 했대요 그 시기가 여러분 사칠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3월 4월 얘기에요 그런데 이는 2021년 5월 9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명시 연락처 받아가지고 처음 알게 됐다는 식으로 페이스북에 써놓은 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다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이 더 뒤야 그러니까 심지어 10월 3일 날 엊그저께 엊그저께 10월 3일 날 자기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기자 만나가지고 술 먹이고 적당히 감은 거예요 적당히 이것저것 해놓고 그래서 이 의원의 책임 있는 해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미 다 다 따놨는데 지가 거짓말하고 그짓말 하니까 좌표 찍었잖아 제가 기자 할게요 아니 내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나 준석이 하기 싫은데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하세요 아니 나는 대표님이 왜 명을 확실히 끊어내는 워딩을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누구? 병태균 병태균 말할 때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아니 저거잖아 안철수같이 그렇게 될까 봐 대표님이 약점 잡힌 게 없지 않나요? 아니 가장 대표적인 그 홍매화 이런 거잖아 그게 약점이 아닌데 이런 거잖아 명이랑 나는 또 언제 했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보면 명이랑 나랑 예를 들어 천하용인 전당대회 갔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피곤해지잖아 천하용인 전당대회 사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뭐 김종인 할배 사무실에서 옛날에 오세훈 단일화 때 명이 사진 찍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명이 여론조작을 할 정도의 위인은 아닌데 뭘 많이 하냐면 뭐 이런 거지 그때 명이 오세훈 선거에 가히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말에 여론조사나 안철수나 오세훈 단일화를 조사를 돌려야 되느니 뭐 주중에 돌려야 되느니 뭐 유무선을 몇 프로로 해야 되니 이딴 소리를 했거든 근데 그걸 의미 있게 들었다기보다는 그 논의에 껴 있었어 그래서 자기는 뭐 공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명이 사진 공개하면 우리가 피곤해지니까 그러는 거지 하긴 어쨌든 정치인들은 명이랑 엮이기만 해도 피곤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집어봐 그 홍매아 사진을 명이 올린 거는 우리가 이걸 시작하고 자기를 적대해서 생각한 거라고 이제 그래서 명이 처음에 땡땡한테 처음 연락 왔을 때 그랬다는 거야 도대체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난 그걸 듣고 당연히 열여덟이겠지 18 나를 적대하는 건 뭐지 지가 강혜경이랑 한 녹취 털려서 그러는데 라고 생각했지 하여튼 명의 지금 관점은 그거거든 강혜경도 좋지만 어쨌든 그래서 명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문제가 될 것보다는 오히려 홍매아 같은 건들이 많겠지 그러면 어쨌든 명을 건들면 피곤해진다 홍매아 같은 게 많기 많지 홍매아 같은 게 많아요 홍매아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가벼운 일이라는 식으로 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건 없고 홍매아 같은 게 좀 있겠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선 전국에서 욕먹은 게 가장 컸던 게 손에 왕자예요 그게 누군가가 옆에서 써줬다고 그랬어요 옆집 사는 아주머니라고 그랬나 근데 홍매아는 저걸 새벽 4시에 심었단 말이에요 주지수님은 심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근데 그것도 거짓말 했잖아요 기념식술을 새벽 4시에 해달라고 하는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념식술을 새벽 4시에 하는 또라이가 어디 있냐고 해달라고 하는 그것도 정신이 왔으면 사람들 모아놓고 저것도 일종의 주술이나 마찬가지지 하는 집 보면 저거 주술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페이스북 글에서 뭘 했어요 준석이가 자기 김영선하고 5월 9일 문자 공개했지 니네 근데 내가 4월 14일 21일에 내가 분명히 홍준표 복당에 대해서 공개입장 말했는데 내가 지금 홍준표에 대해서 명시랑 상의했다고? 인터뷰 니네 그렇게 기사 냈어? 그리고 김종인한테 인터뷰할 거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면 뭐예요 나는 5월 9일 문자 공개했으니까 5월 9일 날 처음 알게 된 거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월 3일 날 인터뷰한 거 뭐라 그랬어요? 단일화 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단일화는 언제 했는데? 4월 7일 선건데? 그러니까요 3월이죠 네 3월이겠지 3월부터 같이 했겠지 다 그랬더니 이게 공개됐더니 이준석 페이스북 오늘 거 보여주세요 이준석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우 너무 너무 작다 기가 막힙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크게 크게 좀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되게 권유스러워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놓고 허사비 때리게 하는 거야 뉴스토마토 여러분 지금 금방 읽어드렸습니다 뉴스토마토 지금 아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준석이 반말 찍찍하는 거 저거 그대로 내보낸 거 저거 술자리에서 녹음해가지고 기자가 그대로 타이핑 그냥 푼 거예요 푼 거 그렇죠 저기에 가감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이준석 스타일 아니까 제가 볼 때 그대로 푼 거야 저거 그렇죠 또 또 장난치 칠 게 뻔하니까 그랬더니 여기다 저게 튀어나왔는데도 또 장난질을 쳐 또 장난질 국민들을 펜코 수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펜코 수준 저기 이대 펜코 이대남들 전체가 아니라 펜코 이대남 호소인들 수준의 돌대가리로 보는 거지 펜코 딸이 펜코 딸이로 보는 거지 이게 오늘 공개한 겁니다 확대했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21년 3월 5일 명태균 사장을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gps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지가 3월 5일 명태균 이가 일단 3월 5일 얘기는 좀 이따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해주시겠지만 내가 그거랑 상관없이 얘기를 할게요 3월 5일 명태균을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종인알배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gps 기록 공개합니다 gps 기록을 본인은 공개를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가 3월 5일이라고 얘기했다고 쳐도 지가 그럼 기자한테 거짓말한 거지 그죠 난 그 부분을 찍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면이 있냐 정확하게 기사에는요 3월 5일에 만났다고 한 게 전혀 없어요 본인 입으로 만난 건 단일화할 때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3월 5일이라고 날짜를 박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3월 5일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좀 기사 내려보세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더 내려보시면 명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3월 5일 김종인 전 위원장을 그때 처음 만났다고 한 거예요 김종인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미션을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19일 날 후보 단일화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럼 이 이후에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캠프에서 했다는 얘기지 3월 5일 얘기가 아니에요 3월 5일에 만났다고 누가 그랬니 준서가 그러니까 너 왜 3월 5일이라고 써놓고 전제하에 또 5월 9일자 문자 메시지 원문 공개하고 팬코 속이더니 또 속이냐 너 팬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준서가 너 너무 팬코를 수준 낮게 보는 거 같아 지금 이쯤 되면 팬코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어 준서가 3월 5일이라고 언제 그랬어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여기서 보면은 볼 것도 없어요 자기는 명태균 사장을 한 페이스북 다시 한번 뭐라고요 5월 9일 돼서야 김영선 의원에게 소개받은 것이 맞대 그러면 저거 10월 3일자 인터뷰는 녹음 파일은 뭔데 거짓말한 거야 기자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은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 황당하네 종이 날배 종이 날배 얘기 지가 녹음 지금 따인 거 그리고 또 명태균 씨 얘기 세 개를 합쳐보면 니가 거짓말쟁이야 아무리 종이 날배가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준석이가 공개했다는 문자메시지 원문 좀 이준석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김영선 의원 거 그거 보면 답 나올 것 같아 제가 설명해 드릴게 와 진짜 너무 팬코 수준 낮게 본다 야 준석아 팬코 그래도 이대남이야 이대남들 엠지세대고 얼마나 똑똑한데 너 작작 속여라 진짜 그거 말고 그 저기 문자메시지 원문 털리네 문자메시지 원문을 어디다 공개했어 너 이거 잠깐만요 같이 봅시다 야경원 의원 얘기가 나왔고 이거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더 위에 위에 더 위에 최근 여기 삼일전 아니 그니까 여기에 보면은 공개한 바 있다 그니까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지 한참 아래 이거 미리 따놔야 돼 거짓말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볼 게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서 볼 게 아니고 알았어 내가 너 이제 내가 원문 사진 찾을 줄게 이준석 고객님의 사진 여기 있다 답 나오죠 답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답 나오죠 5월 9일 일요일 밤 10시 21분 명태균 하고 전화번호 딱 보냈네 네 그럼 전화통화 했단 얘기 아니야 저기 그때 만난 명태균 씨 전화번호 좀 의원님 좀 보내주시겠어요 하고 따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위에 거를 까면 되겠네 그 위에 거는 없지 5월 9일 일요일부터면은 아니 그 위에 대화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5월 9일 일요일이라고 때 써있잖아요 그날 이게 첫 대화인 거예요 그러면 당일날은 그니까 5월 9일이니까 그날은 그날 그날은 전화로 얘기했겠구나 전화로 얘기했겠지 전화로 저기 전화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 알았어 이원아 대표 알았어 하고 보냈겠지 그러니까요 김영선 의원님 아니 뜬금없이 저렇게 보냅니까 달라고 해서 보내지 서로 명태균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으니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 어 저기 내가 꿈속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김영선 의원님 알고 있다는데 어 저기 의원님 나한테 전화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준석아 너 팬코 너무 무시한다 어? 이쯤 되면 팬코도 기분 나쁠 타이밍입니다 지금 완전 호사비 때리기 하고 딴 얘기하잖아요 3월 5일이라고 어디 그랬어요 3월 5일이란 말은 명씨가 저기 만났다니 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 그 아까 기자랑 말한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자랑 대화한 거 대화한 거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포인트에요 여러분 추리를 해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뒤집어봐 그 호사 사진을 명에 올린 거는 우리가 이걸 시작하고 우리가 이걸 시작하고 이걸 이게 뭐지? 유스토마토의 제보 얘네 패거리가 한 게 맞죠 처음에 A12 때 시작은 얘네가 시작한 거야 아 그렇지 이걸 시작하고가 그거구나 아니면 아니면 제보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때 당시에 김영선 의원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개혁신당에 1번 주라고 근데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걸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 서로 맞교환하자 야 이거 중요하다 김건희 담그고 김영선 1번 주고 그걸 이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쪽에서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가 거절한 걸 시작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적대해서 생각한 거라고 이제 둘 중에 하나네 둘 중에 하나죠 보도를 제보 사주를 제보를 했거나 얘네가 그래서 최초 명태균 얘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온 게 얘네 거나 얘네라고 추정이 누구나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명태균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적대해서 이거를 오픈했다고 생각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도 말이 돼 그래서 명이 처음에 땡한테 처음 연락 왔을 때 그랬다는 거야 땡땡이 누굴까를 생각해야 돼 저게 기자일 가능성이 커요 맞아요 그죠 자기들이 누구한테 풀었어 말을 누구한테 풀었다 그랬는데 아 저기 아니야 저기 장성철 아니면 장성철하고 천하람하고 그때 등장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풀었는데 그걸 기자 뉴스토마트 기자한테 이렇게 누군가 흘린 거지 그럼 뉴스토마트 최초보도 한 기자가 누군지를 알면 돼 박현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저 박현광 기자는 이준석이랑 되게 친했다고 이준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최초보도가 누굴까요 뉴스토마트 대표였나 명시가 난리났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 기자에 이를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누구누구한테 처음 연락 왔을 때 그랬다는 거야 도대체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게 뭐냐 왜 이런 걸 흘리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듣고 아 나를 내가 제보한 거 어떻게 했네 다시 적대시 뭐지 지가 강혜경 또 한 녹취 털린 건데 이렇게 여러분 반대로 강혜경 녹취를 털리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얘네가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명은 빡친 거야 이거 이준석 쪽에서 흘린 거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나를 적대시해 그러면 어 나까지 까이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준석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명이 지금 관점은 그거거든 강혜경도 좋지만 어쨌든 그래서 명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오히려 홍매아 같은 것들 계속 나오면 나 피곤해지거든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겠지 그거 쫄리겠지 그러니까 이준석 따라다니던 기자였다고 박형광은 오늘 오늘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저렇게 수 쳐먹고 얘기했겠지 감으려고 술자리에서 맥주 한잔 사주면서 야 생각해봐 내가 그러겠냐 나 그때 다니엘아 때 내가 했지 당연히 그때 만났지 내가 뉴미디어 본부장이었는데 다 실토해놓고 이십일 뒤에 뒤통수 치면서 박형광 기자가 보도하니까 지금 빡친 거야 준석이 근데 준석아 너 녹음 털린 거 같대 저 워딩은 녹음 워딩이야 그러니까요 귀로 듣고 쓴 거 아니에요 저거는 준석이는 뒤통수 뒤통수 치고 다니다가 뒤통수 맞아서 열 받았겠다 준석아 내롱 이거 땡땡이가 누군지가 알면 되겠네 땡땡이가 누군지도 중요하고요 이걸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지 이걸 이걸 시작할 때 우리가 이걸 시작할 때 우리가 이걸 시작할 때 너 준석이 그 김건희 여사 대충 흘려가지고 공천 개입해가지고 비선실세론 최종적으로 오늘 기사에 나오거든요 황종호 비선실세론으로 끌고 갈려고 했던 거 그렇죠 황종호에게도 그래요 그렇게 끌고 갈려고 시작을 한 거야 얘가 근데 지금 스텝이 탁 고인 거야 예 그래서 황종호라는 사람이 뭐 다 십상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흘려가지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론 알고 봤더니 십상시 황종호가 있었다 명하고 거리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끌고 갈려고 한 건데 강혜경하고 저기 김영선이가 정치상법 위반 공선법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어서 이런 논란이 터지니까 강혜경이 자기는 무섭잖아 녹음을 깐 거지 그래서 스텝이 탁 고인 거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준석이의 저기 조성은이가 그랬잖아 원장님하고 내가 생각한 날은 아니어라고 준석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거지 네 준석아 네 뜻대로 안 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될 상의로다 네가 담근다고 담가질 그런 운명이 아니로다 내가 볼 때 여기서 이제 황종호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황종호 황종호가 자기네를 차단했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한번 끌고 가보죠 쟤네들 원하는 대로 보여주죠 어 뭐냐 지금 이게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과거 준석이가 했던 짓이 지금 리바이벌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똑같죠 과거 어떤 사건 KY 사건이랑 똑같아요 국상시론으로 끌고 갔거든요 네 지금 보세요 핵관론이 이준석의 레파토리인데 잠깐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인터뷰 있잖아요 뉴스토마토 네 그 인터뷰랑 내용 거기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업자가 뭐 개입해서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론조사 조작이나 뭐 어 이렇게 업자가 업자질 했다 여당의 그 중진 막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을 했다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고 네 그 와중에 그 김영선 캠프랑 돈거래가 있었고 지금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 논란으로 가야 될 인과관계 뭐가 있어요 생각해 봐요 야 인과관계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하나도 없어요 논리비약이거든요 완전 논리비약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저 뉴스토마토 기사에서 이준석이가 저 기자를 감으려고 하면서 황종호 얘기를 꺼내면서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려냐면 이게 그런 거야 명 씨가 그걸 보여주셔야 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명 씨 황종호 얘기를 명 씨 통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명 씨를 언급하면서 대화 한번 가볼까요 그걸 다시 보여주세요 황종호에 관련된 대화 그러니까 22년 10월 10월 쯤에 관저 대통령 대회가 관저 들어가면서 황종호가 거의 명을 차단해 버려 아 그래요 명이 종호를 졸 취급해가지고 종호가 완전 명 쓰레기라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차단이 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황종호가 차단했다고요 황종호가 거의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도 명의 주장이야 명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대 2022년 연말에 윤석열한테 전화 받았대 그래가지고 명 박사 내 와이프랑 전화하지 마 이러고 끊었대 근데 그것의 인풋이 황종호였다고 알고 있는 거야 아 어쨌든 황종호가 대통령한테 삼촌 삼촌 하니까 많이 옆에서 얘기해줬겠지 그리고 내가 공교롭게 그 시점에 전혀 다른 이유로 종호하고 땡땡이랑 술을 먹은 적 있었어 광화문 어디서 근데 종호가 그때도 보면은 이제 종호는 자기 주변에 이제 이상한 업자들 쳐내야 된다는 식 얘기를 하더라고 약간 그런 거였어 그래서 근데 나는 그래서 명이 2022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보궐 때까지는 괜찮았고 그 이후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 이후지 그때부터 급격하게 명이랑 이게 대통령 내외의 친밀함이 끊어져 그래가지고 나는 몰랐더니만 명이 2022년에 정리되고 난 다음에 2023년에 명을 봐도 그때 내가 땡땡이랑 놀러 다닐 때니까 가끔 나도 창원 가서 밥이나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명이 정보라는 게 거의 없었어 그때 당시에는 내가 21년인가 이전인가 명을 만난 이유는 응 내가 2021년인가 그 이전인가 명을 만난 이유는 딱 하나 얘가 윤석열의 메신저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지들끼리 뭐 관상을 보내 어쩌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것 같이 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정보가 꽤 괜찮았었어 명과 함성 등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충 다 거의 다 끼워 맞춰주는구나 그러니까 정황은 둘째치고 하여튼 김건희 쪽 정보는 거의 알 수가 있었지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23년부터는 굉장히 정보의 질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2023년도에 김종인 사모가 할매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요즘 그런데 명 사장이 김건희랑 멀어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할매도 그걸 느꼈나 해가지고 2022년 말 이후로는 명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이 정보 뭐라고 잠깐만 정보도 아니야 정보 용도가 아니야 또 내려와 보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황 행정관은 동부정기산업회장의 아들로 황 회장과 윤 대통령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황 행정관은 21년 6월 27일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 장소인 매원 융봉길 기념관을 사전 답사할 때 동행의 언론에 주목을 끌었다 위에 사진에 있는 등치 좋은 네 오른쪽에 둘이 체형 비슷해 황 행정관은 대선 캠프 당시 1호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비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수행을 맡았고 윤 대통령을 삼촌으로 부르는 등 대통령 내외와 매우 가깝다는 게 여권 정설이다 황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실세를 불렸던 양정철 전 민주원장과도 각별해 4.2.10 총선 직후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파동의 고리로 의심받았다 다른 복수 관계자들도 22년 말을 기점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했다 다만 명 씨와 김여성와의 관계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서 명 씨와의 관계 내에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잡으라고 조언을 했다 이유 나는 명 씨와 단절했지만 아내는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말한 대로죠 그게 가족의 역할이라고 명 씨가 4.10 총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윤 대통령 내외에게 협박성 연락을 한 정황은 앞서 2일자 유마토 보도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 를 통해 드러낸 바 있다 이 의원도 명 씨 협박이 실제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경남 김해갑 단속무찬을 요구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전 47분 동안 통화를 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생각해봐 47분 동안 통화했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 라면서 뭔가 굉장히 협박하고 있었.. 협박하고 막 했을 거 같단 말이거든 이라고 풀이했다 이건 언제 얘기했을까 이 저기가 이 대목은 이날 얘기한 거죠 4월 2일 10월 3일 날이요 아니 10월 3일자 보도에 나가게끔 2일자 보도에 나가게끔 그 전에 얘기한 거니까 그거 진해가 흘렸다고 얘가 저기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가 아예 그냥 깠네 그죠? 이건 준석이가 깐 거란 얘기네요 그죠? 명 씨 주장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갑에 참여할 때 이에 따르면 김여사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를 이동했지만 단수공천은커녕 경선조차 배제됐고 이는 문제의 2월 29일 7불사 회동으로 이어졌고 이 회동에는 김여사 공천개입 폭로 기자회견이 논의됐고 밑에 건 볼 거 없고요 생각해봐 협박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뭐 결과물이 없냐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하려면 뭔가 약점이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를 했지만 약점이 잡힌 게 없어서 뭐가 헛방이야 헛방 준서가 경선이 원칙이라 어 경선이 원칙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지 김건희 여사님이 통화도 못해요 통화는 할 수 있지 전화 오면 받는 거지 와 진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준석이요 김종인이랑 심지어 김종인 사모 그 할매랑 에? 대통령하고 여사님한테 접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야 그렇죠 정보를 얻으려고 네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김명씨가 대통령하고 어 따끈따끈한 양질의 정보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2021년엔가 그 이전엔가 부터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준서가 너 어떡하냐 기자가 저거 녹취 풀면 녹취 깔까요? 이러면 어떡할래 준서가 니가 한 말인데 아 절레절레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황 행정관의 얘기는 맥락 없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니까 명씨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막 고급의 정보를 주다가 정보가 질이 안 좋아졌어 그 시점을 봤더니 공교롭게도 내가 황종우하고 술 마셨는데 그때쯤 나 아 이제 주변에 업자질 좀 쳐내야 되겠다라고 말한 시기랑 일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종우가 쳐낸 거지 여러분 이거 KY 사건 때 K하고 Y가요 저기 그 BIP가 K하고 Y를 쳐낸다고 한대요 꼬실르고 지 맘대로 읽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 지 맘대로 읽는 것도 아니야 음종화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대 왜 그것도 누구랑 얘기했어 음종환 행정관하고 저녁 때 술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 비선실세 한 명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황종우라는 사람 그러니까요 황종우 수행이에요 여러분 수행이에요 보세요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엮었다고 하 그 동안 막 쳐가지고 아 이러면은 확인 불가 내가 그런 말 했냐 아무것도 아닌 말 없는 말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만든 거라니까 지금 지어낸 거잖아요 정확한 워딩을 음종환 행정관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조응천하고 박간천이가 지금 공천 받으려고 자꾸 그 김무성하고 유승민한테 깝죽거린다 가가지고 라인 대려고 하고 있다 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뭐라고 얘가 김무성 대표한테 전달한 줄 아세요 박간천하고 저기 조응천이가 그때 당시 문건 파동 일으켰거든요 청와대 문건 파동 네 그거에 배우는 K하고 Y라고 음종환이 얘기했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목했다고 vip가 청와대 행정관이었단 말이에요 음종환이가 청와대에서 vip가 말하자면 그것도 음종환 얘기야 그렇다 쳐도 근데 vip가 지금 조응천하고 박간천을 이 배우로 K하고 Y를 지목했다 너 찍었어 김무성한테 대표님 찍혔다는데요 가서 읽는 거야 그 김무성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서서히 물어본 뭐지 유승민이랑 어? 명분을 막 삼아가지고 난동 피우고 반항하고 이간질에 당해가지고 저기 옥새들고 나르샤까지 가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네 유승민은 대놓고 반항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 요사 모사꾼이 저 이준석이에요 네 개 웃기는 사람들이 네 진짜 여러분 이거는 똑같아요 이 사건이랑 똑같고 제가 기사 드린 것 중에서 핵관론이라고 이렇게 분석한 기사 있거든요 제 작년이가 나온 거 이로신문 기사 네 제목만 봐도 여러분 그는 핵관만 때린다 과거 행보로 본 싸움 딱 이준석의 비례 야 이게 제대로 분석한 기사예요 이거 누가 분석했나 흥민이가 있나 아니 설상민 기자네 설상민 기자 설상민 기자 역시 이쁜 사람은 똑똑해 지금 저기 더 팩트가 있죠 그럴 거야 아마 저랑도 가끔 소통하는데 그 조정훈 의원 거기 아니에요? 조정훈 의원님하고 인터뷰 조정훈 의원님을 저격했던? 아니 인터뷰했던 언제 어떤 인터뷰 설상민 기자가 그 분 같은데? 더 팩트? 저기 최승재 의원님 어 맞는 거 같아요 설상민 기자 맞아요 인형같이 생겼다고 맨날 변호사님이 예쁘다고 아니야 그 인형같이 생긴 기자는 구아림 기자예요 인형같이 생겼는데? 설상민 기자는 제가 실물 봤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늘씬하시고 이준석 거기 성상납대 거기 서울구치소 앞에 맨날 왔던 기자예요 아 이분이 오셨었구나 네 맨날 키 크고 이쁘 기자고 못 봤네 안타깝네 근데 제가 인형같이 마네킹같이 이쁘다고 한 기자는 따로 있어요 구아림 기자라고 저희 체형이 완전 서양인 체형 얼굴이 조그맣고 이분도 되게 예쁜데 이분도 굉장히 예뻐요 이모가 뭐 화면빨도 저번에 잘 받은 거 같은데? 예뻐요 젊고 똑똑하고 예뻐 질문이 달라 질문이 달라요 사건을 파악하고 질문하시고 차분하시고 어쨌든 다시 이걸로 가보면 근데 저기 2022년 8월이잖아요 징계받고 나서 계속 침박 저격 핵관들만 계속 저격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여사님과 황종호라는 핵관을 한 명 만들어냈잖아 제가 그렇죠 저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살 붙어서 KY 십상시론으로 가요 그러니까요 살 붙어요 한동훈이 보조 쳐주거든 김종인이 버프 넣고 민주당이 얼마나 신나서 떠들 거야 여러분 탄핵 명분 황종호가 탄핵 명분이 됩니다 준석이는 그걸 만들려고 명시를 끌어들인 거거든 지금 사실 딱 정리를 해보면 내가 볼 때는 보궐선거 있잖아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야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거 같아 그래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저짓을 하고 탄핵론을 또 불을 지핀 거야 협박을 한 거지 뭔가 패턴이 똑같아요 저렇게 해서 얘가 사실 지난번에도 저짓을 하고 나중에 바른미래당 뛰쳐나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혁신당 있으면서 한 것만 좀 다른 거죠 사이파동 한 거는 그렇게 갔고 아니 저걸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내에 이준석 사람들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준석한테 녹음 따위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상훈 의원이란 사람들 왜 쓸데없이 이준석 다시 데리고 오라니 이게 왜 했겠어요 약점이 다 잡혀있는 거겠지 보나마나 뻔해요 그게 난 너무 한심한 거예요 대통령은 여러분 헐라모 하라잖아요 약점 잡은 거 꼭 공개해 헐라모 해 헐라모 해 아 그 얘기 또 해드려야지 헐라모 하라 하십쇼 아니 사람들이 네 내가 누구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결과론적으로 만난 건 한 번밖에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경북대 심평 교수였는데 난 그 사람 말도 아타 아타 해가지고 좀 그런데 그 얘기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좀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 가지고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뭐냐면 노무현처럼 뭐 탄핵을 당하고 당내에서도 탄핵을 당하고 같이 배신자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강을 한번 넘어야 된다 노무현처럼 나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국과 쭉정인가 그거 걸려내야 돼 걸려낼 수 있죠 걸려내야 되는데 밀과 가라지를 걸려내야 되는데 그 얘기 해가지고 욕을 하던데 아니 걸어 약간 좀 아메바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좀 제발 펜코랑 똑같이 지급할 거야 앞으로 그러면 펜코 지급 당하지 마세요 아니 심평이 좋고 나쁘고 이런 메신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김건희 여사님 뭐 가지고 쫑알쫑알 파우치 특검 해야 된다고 쫑알쫑알 난리 치길래 그래 특검 하자고 하자 헐러면 하라 그렇지만 민주당한테 얘기해라 받고 더블로 가라고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그렇게 하라고 김혜경 김정숙 같이 하자고 그러면 상 특검 하자 이러면 못한다 쟤네 절대로 여사들 다 저술조사 하자고 하자 못한다 이 얘기 여러분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랬더니 막 봉규TV님 뭐 그런 데서 막 또 김소연 좌파 출신 민주당 출신이 김건희 또 그거 특검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총선 때까지 내내 보도 뿌리고 그러면 흔들어낼 텐데 그거 생각 못 한다고 그거 왜 생각 못 해 내가 바보여 자기들이 얘기를 김건희만 들리나 봐 당연히 김정숙 김혜경 몰고 가면 되잖아 물론 국민의힘에 있는 그런 실력자 의원님들이 없어 내가 그게 답답합니다 하면 해 하면 할 수 있죠 네 언론이 좀 우리가 좀 집다침해드리고 하면 왜 못해 뭐라 붙이는 거지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김소연이 김건희 뭐 어떻게 아 그럼 윤석열도 김건희 특권 반대했지 않 거부권했잖아 여러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 거는요 그거예요 반원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건 명백히 이유가 있는 거고 저는 정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할라마 하라고 해라 국회의원님들끼리 그럼 여러분 발휘 못한다고요 왜 왜 못해요 쌍두커버자 그러면 김정숙 김혜경 제물로 살겠어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네 말 틀리지 않았니 대통령도 안 하지 아니 안 틀렸어 그러니까 심평 얘기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자꾸 한동훈이가 뭐 저렇게 무슨 뭐 자기네 친한 계열 뭐 범 친한 세력 의원들 뭐 이렇게 명단 자꾸 유출하고 하는데 몇 명이네 뭐 이런 걸 자꾸 돌리는데 그게 이제 친한 계열 아니면 돌릴 이유가 없죠 그 돌려가지고 여덟 명으로 협박한다 너네 여덟 명 정도가 아니고 여덟 명의 범 뭐 그러니까 여덟 명만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덟 명만 넘으면 계속 협박을 하니까 그래 거기 굴복하지 말고 거기 왜 굴복해 타협하지 말고 넘어가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제 밀과 가루지가 구분되는 거지 그게 대통령 스타일에도 맞아요 폴찌먼 하라고 싶쇼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탄핵될까봐 걱정 그런 거 할 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넘을 자신이 있고 아니 그러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러다가 다 뭘 그러다가 다 부들부들하다가 야압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그때 저기 두 분의 이력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그 다 그 검사장 하시고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거의 다 지켜보고 특수 특감도 하고 다 했던 사람인데 그거 못 넘어서면 바보지 그럼 대통령 말 자격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이거를 또 이제 또 각색해서 얘기해야겠지 김소연이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했다 대통령 자격 없다고 했다 그럼 또라 그냥 니들의 지능을 의심해 지난번에 쯔양 그거 완전 니들은 그냥 이준석인 거야 그런 정도 수준이 그 쯔양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저기 누구 그 저기 전이서 변호인 노종원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배설거라고 한 거 그런 거 위안부 파리하는 걔네들이랑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쯔양 보고 위안부라고 하다니 이런 거야 지금 누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때 난리 났었어요 또 언제 어디서요 구제역 갤러리 아우 그 무슨 한 줌도 안 되는 애들한테 무슨 그러니까 그런 그런 수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돌대가리들 심평 교수가 어떤 뜻으로 한 얘긴지를 못 알아듣고 지금 탄핵이 찬성한 거냐 막 이런 거는 진짜 아메바인 거예요 돌대가리들 여러분 준석이가 거의 고의로 작화증이 작화증이잖아 진짜 완전 꾸며냈잖아 아까 내용 보세요 여러분 황종호를 어디다 왜 갖다 붙여요 맥락이 그니까 맥락 하라고 없어요 아 이것도 명 얘기야 하면서 황종호가 바로 인풋이라는 거지 여러분 명씨한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내가 광화문에서 술을 마셨잖아 그랬더니 업자들 쳐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지가 뭔데 말하자면 비선실세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말 만들어내고 저거 계속 살 붙이면 그러면 ky사건 파동 그것처럼 되고 또 굴러가가지고 탄핵의 비선실세론으로 핵관론으로 가는 거예요 준석아 너 레파토리 바꿔 근데 어? 우리 다 알아챘어 바꿔 준석아 레파토리 바꿔라 어? 그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김 부장님도 오늘 바빴고 저도 되게 늦게 왔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나를 잡았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ky파동이랑 똑같다 네 준석이의 핵관론은 이번엔 실패할 거다 준석아 허은하 당대표 저기 노래자랑 나갔는데 그건 안 노래해라 그때는 그때는 김소연이 없었어 그쵸 제가 저 여러분 저는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저 애들이랑 캠핑 다니고 아이들 보는 재미 공부하는 재미로 아니 그 변호사 막 대가지고 막 사건하는 재미로 살고 있었던 그런 대깨무는 아니었고 여러분 저는 체질상 누구를 막 백목적으로 막 잘생겼다고 좋아하고 이런 거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푹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여리 하고 싶은 거 다요 다 오십시오 조 ethanol 미수 종류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 감사합니다.